올리브유 살짝 두르십시오. 돼지고기를 넣습니다. 앗, 뜨거워. 후추! 어머니, 조심하세요. 물 준비해? 물 준비해? 탔다, 탔다, 탔다. 빨리 넣어야겠다. 김치, 김치. 저거 많이 볶아야 되는데. 자, 울지 말고. 너가 저거. 엄마가 볶을게. 저거 김치 갖고 와. 안 되겠다. 안 될 것 같아. 안 돼, 안 돼. 피 넣어요? 넣어서 볶아. 물 넣어? 아니야, 아니야. 볶아야 돼, 잠깐만. 어떡하지? 내가 볶게, 내가 볶게. 잠깐만, 그 물 내가 넣을게. 아니야, 안 돼. 어머니, 물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쟤 왜 그래. 와, 고춧가루 먹을 거니까. 어머니. 잠깐만, 잠깐만. 고춧가루 때문에 그래, 고춧가루. 자. 물 넣어요? 물 넣어요? 물 넣어요? 물 넣어요? 물 흘리지 말고 넣어. 넣어놨다. 넣어놨다. 이게 뭐야, 김치국이야. 이거 어떡하지? 김치국 됐잖아. 아니야, 저 김치국. 김치국. 이거 어떡하지? 응급 수술 실패. 내과가 협진을 했는데 어떻게 수술이 안 되나요? 괜히 상품이 껴가지고. 죽을 뻔했어. 아, 웃겨. 근데 지금 이거 나 맛을 보장 못하겠어. 아, 이거 근데. 어, 이게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. 아니, 6시간 정도 있다가 먹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. 응, 응. 6시간? 네. 아이씨. 너 나 공격 죽일 거냐? 아, 눈물. 아, 눈물. 프라이데이.